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다고 미국방부사나 연구기관이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대북 접근법이 두 나라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긴장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미국방부사나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소가 전망했습니다. 하와이에 소재한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중국의 영향력 보고서에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전통적으로 이중적인 접근법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고 북한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 정권을 붕괴 위험으로부터 보호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이러한 경향이 극적으로 강화됐다며 2017년에는 국제 제재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에 막대한 압박을 가했지만 2018년에는 이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반도와 관련한 중국의 우선순위는 현상 유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한반도 상황이 변하면 미국과 중국이 충돌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두 가지 경향이 반복적으로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가운데 미국은 추가적인 진전을 막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점점 더 크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중국은 그다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반도에 이런 지정학이 미중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 간 긴장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미국과 중국이 충돌 상태로 끌려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